인천에서는 카페와 식당 등 감염 사례가 잇따랐습니다. 확진자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20대 A씨입니다. A씨는 지난 4일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부평구에선 30대 B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B씨도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의 한 식당을 방문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연수구에선 미국 국적의 60대가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11일 오전 9시 기준 1,0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.